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건 일반 송선을 좀 들리죠? 얘는 260 이고요. 제가 보통 쓰는 거는 260 이거는 좀 더 큰 360 송선입니다. 360 송선을 줄어주고요. 조금 떼주고 볶아줍니다. 볶아줍니다. 8에서 10cm 정도? 8cm 정도? 볶아줍니다. 볶아줍니다. 똑같이 볶아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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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총 4개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하나 둘 만들어주고 끊어주고 볶아줍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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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2조건 공선으로 6-7cm 정도 안기고 불어주고요 양쪽을 살짝 빼주고 볶아줍니다 상을 하나 만들고 볶아줍니다 가운데 이렇게 옆으로 봤을때 여기가 라인이 거의 비슷하게 해주고요 눌러주고 돌려줄게요 다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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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줍니다 이렇게 묶어주고 묶어주면 이렇게 모양은 완성이 되고요 다시 인색 하나 풀어주고요 이렇게 종 10cm 용도 아까 종 만든것처럼 해주고 이렇게까지 10cm용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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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줍니다 돌려주고요 같이 깎아주면 이렇게 이렇게 종일 2번처럼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요리 이쁜게 손으로 생긴 안많은 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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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